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전과 관련해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. 박물관은 오는 20일 낮 1시 반부터 국립아프가니스탄 박물관 보존전문가와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 지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, 현 상황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또 26일 10시부터는 강우방 전 경주박물관장을 초청해 신라 왕릉과 중앙아시아 박트리아 무덤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